내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검사라는 직업도 참 말짓이 아닌 것 같아. 내가 네 와이프 죽였다며? 근데 나 안 죽여? 널 볼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어. 그게 오늘 하루만 해도 열두 번은 넘을 거야. 그런데 왜 안 죽이는 줄 알아? 우리 지수가 그러길 바라지 않거든. 너한테 그런 짓을 당했지만 우리 지수는 내가 널 죽이는 걸 바라지 않을 거야. 왜? 내가. 검사니까. 이야 말 잘하시네. 그래서 남의 여자한테 붙어갖고 내가 누군지 말하라고 꼬드기셨나? 꼬드기기엔 난 단지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랬을 뿐이야. 아빠가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겠어. 이 예쁜 꼬리도 없어. 모든 게 밝혀질 거야. 이제 그 안경 그 머리 다 필요 없어진다고. 이 차민호야. Freddy Who métall she? 지금 됐어? 감사합니다.